강아지의 태풍 드디어할때의 태풍 이 자록 Tekson이 다시 말해볼게요 내 생각에 나 해현아 희연아도 이쪽 길이가 아니 해봐 나도 다 닐이로아 너 여기 아래냐? 이러냐? 여기가 반 весь vos 우리 1차 대화 voila 내 말 아니야 헷갈리네 우리 1차 대화 기다리자마자 점프하시죠 어 진짜 한입 기회 아 너무 멋있어 다시 만났던 우리의 1, 2, 3, 4 필요 없어 한 번 젖어 조용히 있을까 시작! 먹으라! 먹었어, 먹었어, 나? 나 안 좋아! 난 파트 좀 봐, 아주, 아주! 언제나 해! 야, 얘가 뭐? 얘가 파트야 내가 너한테 안 좋아 어, 맞아 야, 왜 이래서 내일 쳐 수 있겠어? 내한테 고르다 나한테 무슨 일 있었던데? 왜 기울을 못 쳐인 거야? 나 기억이 안 나 에어컨! 다음으로 안 따라야겠어 유니아, 왜 이래? 유니아, 왜 이래? 유니아, 왜 이래? 내의 털리 전해 유니아, 왜 이래! 제 스타일러 고마워! 잘생겼어! 아, 맛있게 자식 근데 엄마 안 전 다시 가해 나 주문을, 주문을 해야 돼 내가 주문을 해야 돼 발차기 쳐서 발차기 쳐서 발차기 쳐서 발차기 추천을 해봤는데 달라 티파니 우리 오늘 역차기 아니야? 약간 이렇게 불러서 티파니는 앞차기 하고 있어 나 왜 이렇게 와!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난 다시 만난 선생님이 제일 좋은데 의상도 제일 좋아 의상도 제일 예뻤어 우리 데뷔 전날에 내 인기가 정말 모에서 팩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? 우리 다 같이 누워서 글씨를 막 묻히고 하라고 자려고 일찍 누웠는데 잠이 안 갔어 일부러 일찍 자라고 근데 잠이 무냐고 난 매일 해도 좀 떨릴 것 같아 난 다시 만난 선생님은 언제든지 떨리면서 그니까 또 처음 대답이야 이 부분은 했는지 알았어 두고 두는 것도 너무 좋았어 서일랜드 처음 그때 대답인지 내가 생각나서 우리 포장 수리 마치게 전주 우리 할 수 있어서 먹고 아 물론 이 할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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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를 향한 내 눈빛을 시간 한기저를 기다리지마 내 앞에서 우리의 덕질은 날씨 없는 미래와 더 바쁘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신 안을 사랑으로 지켜줘 참 더 이쁜 내 마음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버린 이 시간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일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당국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널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나서 내 세계 멈춰져버린 이 시간 이렇게 까만 밤으로 느끼는 내 부드러운 숨결이 이 순간 따스하게 담겨오네 모든 나의 떨림 전할래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풀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너 보여 난 해도 난 가야죠 그러지 않게 나를 도와줘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나누리에